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부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꿈도 이미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너와 통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죽은 길을 걸으며 반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죽은 길을 걸으며 반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진짜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울 수가 있죠 이 소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상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저 내가 매일 기쁘게로 문을 열어주신 신델라는요 요즘 이 세상에서는 세상 방송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최고의 전성기인 소프라노 그렇죠 신데렐라가 나타났다 이러거든요 신데렐라 아니 근데 왜 사람이 좀 바쁘고 이렇게 좀 잘나갈 때는 조금 이렇게 자기 일부터 하죠 그렇죠 자기 일에 좀 이렇게 몰투하다가 조금 시간이 날 때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제일 바쁠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다니세요 믿음의 딸이라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오늘은 미크로소보의 신델렐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소프라노 신델라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신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노래도 아름답지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많이 듣는 질문일 거예요 신델라 본명입니까? 아 이 질문은요 제가 인터뷰 먹고 1번으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1번으로 징글징글하죠 근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그냥 델라야 델라 이랬고 이름으로 놀림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처음에는 왜 자꾸 이 질문을 하시지 본명이라는 얘기에요? 네 본명이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니까 자꾸 첫 번째 질문이고 본명이에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델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거든요 아니 그것도 또 신씨니까요 그러니까 신델렐라 어떻게 이름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첫째인데요 부모님이 첫째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특히 또 딸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쁘죠 네 특히 아빠가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신씨니까 신데렐라 신델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쁜 이름을 가져주셨죠 그렇지 신데렐보다는 낫다 아 신데렐라 그렇죠 신씨니까 그런지 최씨였으면 최델라 그건 좀 아니다 안씨면 안델라가 됐어 안델라 그럼 아마 델라라는 이름이 안 됐겠죠 신델라가 이쁘네요 네 진짜 이쁘네요 근데 요새 최집사님 크로스오버계의 신데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분께서 소프라노 하시죠 뮤지컬 배우도 하시죠 교수님도 하시죠 MC 우리 자리까지 넘봐 아니 장르 구별이 없이 지금 예 뭐 넘나드세요 아니 이게 많이 이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오페라로 데뷔를 했어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사랑의 묘학이라고 해서 아디나 여자 주인공 데뷔를 했는데 제 대학교 은사님이 테너 박인수 교수님 아시죠? 네 형수 부르셨던 네 알죠 저희 은사님이세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전화가 오셔서 델라야 내가 너 사랑의 묘학 주인공 추천했으니까 무조건 해 이러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는 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학생 오페라가 아니고 프로하고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오페라에 거기에 1학년 때 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데뷔를 하는데 그것도 주인공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그래서 데뷔분들 잘 마치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마술피리, 베르테르 이런 오페라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네 낮잠 네 낮잠을 잠깐 자고 있는데 근데 뮤지컬 셜록홈즈래요 근데 그때 뮤지컬 셜록홈즈가 최고의 인기를 노리고 있을 때였고 또 뮤지컬 어워즈를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었어요 최고의 작품이었는데 전 전혀 몰랐거든요 이제 성악가였으니까 그래서 어디시라고요? 그랬더니 셜록홈즈래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어디시라고요? 셜록홈즈라고요? 네 자꾸 뮤지컬 셜록홈즈라고 아 뮤지컬 셜록홈즈래요 저한테 왜 저나 하셨어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캐스팅한 이사님이 아직도 말씀하세요 너무한다 진짜 나는 신델라씨처럼 그렇게 말아서 처음 봤다고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왜 저나 하셨어요?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자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뮤지컬을 데뷔를 하고 또 재작년에 위대한 쇼맨에서 여자 주인공을 하게 됐어요 또 OST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MBC 드라마의 여왕의 교실 그리고 구감허준이란 드라마에서 OST를 해달라고 또 연락을 받아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놀랍게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쫙 열어주신 거예요 영역을 넓혀주시네요 최고래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MC도 한 분 계세요? MC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2015년도였나 14년도 보이듯이 5년 동안 예술의 전당 가곡의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MC였어요? 계속 5년간? 네 근데 그때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또 예술의 전당에서 전화가 와서 MC를 봐달라고 네 그것도 낮잠 잘 때 아니 그거는 그냥 낮에 낮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MC를 봐달라고 해서 이제 또 5년 동안 사장님하고 같이 4년 동안 같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라디오도요 이용렬 선생님 아시죠? 엄청 친하시잖아요 네 이용렬 라디오쇼에 제가 또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신델라의 클래식 스무그름 찾기라는 걸 해달라 그래서 고정으로 제가 그냥 생각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 않았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요즘은 요즘은 저 키타리스트 저 서울신학대학의 함춘호 교수님 아 네 그분하고 요새 작업 중이라래요? 아 교수님 아까는 함춘호 선생님하고는요 네 네 2013년도에 KBS 열린 음악의 크로스오브 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악과는 대중가요를 부르고 가수들은 이제 클래식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거 크로스오브네 네 크로스오브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심수봉씨 사랑받게 남몰라를 부르댔다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트로트가 워낙 대세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센세이션한 게 아닌데 2013년도에 성악과가 사랑받게 남몰라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센세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또 함춘호씨와 같이 부른다 가요기 기타리스트와 근데 그때 공연이 정말 엄청나게 잘 돼서 그 막 관객들 기립박수 나오고 방송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함춘 선생님하고 신델라 함춘의 드라마틱 콘서트란 타이틀로 이제 단독 콘서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뒤에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낭만에 대하여 아무튼 그 뒤에도 짝사랑 아 맞아요 정말 부르시는데 이야 묘하다 맞아요 심수봉씨 노래는 콧소리가 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렇게 뼈하게 꺾여야 돼요 사랑받게 이런 거 있잖아 네 있어 있어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그거 어떻게 꺾었어요 저는 꺾지 않고 꺾지 않고 저는 이제 크로스오버로 신델라의 사랑받게 남몰라로 한번 해보세요 클라이밍에서 사랑받게 했나 몰라 그 꼽은 그냥 뭐 그대 내 곁에서 어느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이렇게 분위기 있게 그러니까 신델라만의 그 색깔로 저만의 스타일로 네 맞아요 진진해 그것도 시킨다고 하지 말았었어야 했나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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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요새 반가운 게 네 우리 신델라 씨를 CTS에서 자주 봤어요 자주 봐요 안 알기 너무 좋아 사실은 어디서보다도 CTS에서 많이 만난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이제 이런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간증들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서 학생 때 아 저것도 너무 귀하지만 어 나는 하나님 정말 최고의 전성기 때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CTS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그때 특송도 했었고 또 성탄트리 그의 집과도 했었었고 또 찬송과 경연대회에서 올해 갑자기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성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최고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네 전성기 맞아요 그래서 성탄트리 그 축가 축제를 하러 오는데 네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서운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고의 목소리 네 어머 하나님이 나는 그냥 기도를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들어주셨구나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CTS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축제 네 생방송이었잖아요 네 그때 실황 좀 준비됐으면 보여주실래요 네 보고 싶어요 이거죠 네 저거예요 오홀리나잇쇼 좋아 지금 부드러워 음 아멘 스브디 박수 쳐야 해 저렇게 날씬한 몸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그죠? 항상 매번 듣는 거지만 그대로 너무 부드러우니까 윤반을 틀어놓은 건가 이걸 라이브로 하시는 건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극찬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늘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성탄축제 때 나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때 또 다르죠? 완전 다르죠. 느낌이 너무 다르고 특히 하나님 찬양할 때는 정말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서고 싶은 무대 다 섰잖아요. 예술연단, 세종문화의당, KBS 5 다 섰는데 그 어디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에 뭔가 이렇게 경건해지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신델라 우리 신델라에서는 항상 보면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때 묻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세우시고 저기에도 세우시고 성탄축제 때 은혜 진짜 많이 많이 받았어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찬송 앨범을 내셨어요. 네 맞아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첫 찬송 앨범 아 이 추운데 바닷가 왜 가서 있어 찬송가를 찬송가를 크로스오버하다 따뜻할 때 같겠죠? 녹색 있네 그래요? 풀 있는 거 보면 따뜻할 때예요. 추울 때가 아니고?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작년 6월 달이요. 그렇죠? 따뜻할 때네. 따뜻할 때예요. 찬송가 앨범을 내신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한테는 무언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드릴 수 있지?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귀한 달란트가 목소리니까 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찬양 앨범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8월 달에 앨범을 작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제일 바쁠 때 아니었어요? 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4곡 녹음을 하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공연이 조금 스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때 빨리 완성을 하자. 그래서 남은 4곡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하게 됐어요. 이 앨범 때문에 코로나가 주님께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8곡이거든요. 네. 주의집 맡은 우리 구주부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8곡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도 있구나. 5번째. 처음에 들려드린 그게 바로 4번의 신문. 맞아요.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아 선정을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수익금의 일부를 선교사님들에게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찬양.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뽑혔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면 그 나가시는 그 시점에 멈춰 계신데요. 80년대 나가면 80년대. 맞죠. 90년대. 그럼 그분들한테는 CCM보다는 아무래도 찬송가가 더 익숙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담길 수 있는 찬양이면 좋겠다 해서 찬송가 8곡을 선정을 하게 됐고 그 8곡을 그냥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 편곡을 해서 약간 크로스오버식으로 발성도 약간 크로스오버식으로 노래도 크로스오버식으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크로스오버해서 이렇게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만드실 때 지금 이렇게 세션도 그렇고 만드시면서 제작 과정에 또 받으실 은혜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작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앨범이 유니버셜 무지가 아시죠? 네. 거기가 사실 클래식하고 대중음악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사실 종교 앨범을 취급하는 곳은 아닌데 제가 워낙 활동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저 찬송과 앨범 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이러면서 유니버셜 무지가에서 찬송과 앨범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잘 안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함께 한 친구들도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면서 누가 하면 좋을까 하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난 친구들이 오늘 모시고 피아니스트 박성은 씨 그리고 바이올리스트 류리나 씨를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네. 전화를 했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둘이 똑같이 내가 찬양의 앨범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난 독주일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데 델라 너랑 함께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라고 둘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다. 네. 거짓말처럼. 그러면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고맙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또 믹스해 주시는 감독님도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셨고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무슨 크리스찬이 모여서 하나님의 앨범을 만든 것 같은 그럼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놓으셨어. 그러니까요. 너만 움직이면 내가 뒤에서 다 깨. 맞아요. 너 왜 안 해. 맞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앨범도 너무 잘 나가서 성금에도 그래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요. 네. 아유,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 얼마나. 아니, 근데 왜 누가 이쁘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그 제목 고대로 합시다. 아버지께서도 너무 이쁘니까 제일 이쁜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신들나라고 지으셨다면. 그러니까 저기 소프라노니까 언제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이거 참 질문이 상하다, 그렇죠? 아, 제가 태어났을 때 첫 옹아리를 하잖아요. 옹아리를 노래를 했다고? 네, 근데 옹아리를 약간 노래처럼 했죠. 아니, 아니, 아니요. 이러시다고요? 아니, 여기 유튜브 방송 아니라니까. 유튜브 방송은. 그냥 그냥 옹알옹알 하는데 그냥 말처럼 아니라 살짝 음가가 있는, 음가가 있는, 약간. 리드볼타요? 약간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는 다 천재로 부르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근데 제가 크면서 맨날 노래를 하고 다녔대요. 아니, 집안에서 누가 노래 잘해요? 엄마, 아빠 한 분도 성악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음악 전공자가 없는데. 두 분 다 노래는 굉장히 잘하세요. 아. 성악 전공은 아니군요? 네, 성악 전공은 없으시고. 그래도 그 DNA가 있지, 뭐 잘하는. 네, 노래를 잘하는. 그래서. 그래서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어느 날 TV에 자막에 KBS 어른이 합창단을 뽑는다고. 거기 출신들 많지.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CBS 전국 어른이 동요 대회 그 대상을 받고. 대상이요? 네. 아, 예. 그리고 또 6학년 때 MBC 창작동요제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 이야, 나기만 하면 대상이네. 아니, 그러면서 이제 아, 얘가 정말 노래 소질이 있구나라고 아신 거죠. 그래서 하루는 델라야, 너 노래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응, 나 노래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원중학교를 들어가고 서울예고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성악도의 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셨구나. 예원여중? 네, 예원중학교. 예원중학교. 그 다음에 서울예고? 서울예고. 그 다음에 서울의대? 네, 서울의대. 그게 꼭 케이스는 했죠? 아, 네. 근데 님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 두 글재가 있네요. 수석. 아, 수석. 힙합.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서울의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졸업하고 성악가. 조수미 선생님이 아, 네. 다녔던 이탈리아? 학교 산타체 칠리아, 국립의대. 거기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데잖아요. 아, 거 어떻게 들어가? 네, 거기가 이제 성악으로는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죠. 근데 그 학교에 졸업까지 하려면 5년 과정인데, 이야, 정말 이분 뭐예요?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이게 가능해요? 공부를 뭐 이렇게 밤에도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단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했다. 아, 그냥 어려웠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쉽지는 않았어요. 반도 아니고 5년을 2년으로 나축했다면 3년을? 네, 네. 보통은 2년짜리를 5년 걸려요. 누가 내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근데 5년짜리를 2년에? 네, 그게 이탈리아 딱 처음 내렸는데 공항에 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개를 딱 내렸는데 아, 유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내 나라, 내 조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불현듯.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알아봤어요. 가장 빨리 마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 학교가 5년 과정인데 월반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아, 잘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월반 제도예요. 근데 가장 빠른 게 2년, 4학년으로 바로 들어가서 5학년 졸업을 하는 2년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1, 2, 3을 건너뛴다고요? 네, 4학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입시를. 그래서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4학년의 그 테스트를 딱 보면 4학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4학년 테스트를 보는데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럼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고. 공부를, 저희 학교는 노래를 하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새벽기도 6시에 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아침을 이제 빠라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할지? 그 커피숍?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크루아쌍이랑 이제 카푸치노? 이거를 이제 아침이에요. 그걸 먹고 거기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9시 전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어학원을 가고 아니면 학교를 가고, 학교 붙었을 때는. 그리고 학교 갔다가 이제 또 와서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서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볼거리가 엄청 많은 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한 시간 반만 내려가면 나폴리고 한 시간 반만 기차 타고 올라가면 피렌체예요. 다 휴양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2년 6개월 있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니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한 번도 못 가고, 독한 건 아니고. 아니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옆에서 누가 가자는 사람도 없었어요? 공부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가자고는 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공부하고 좀 쉬다가 또 그냥 공부하고. 그런데 그게 힘들진 않았던 건 하나님이 너무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또 룸메이트들이 너무 좋아서 또 집에 가면 룸메이트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내고 그렇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 어학 때문에 조금 그 전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6개월에 학교 생활 2년까지 해서 2년 6개월에 모든 걸 마치고 졸업. 아니 근데 학교에서 놔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선생님들께서 아니죠. 실력이 좋으면 야 여기 있어 니가 펼쳐봐 이러면서 뭐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딱 졸업하고 그 주에 제가 지금 다 싸우고 한 곡이 바로 왔어요. 졸업식하고 그 주간에 딱. 뒤도 안 들어보고? 네. 저희 선생님. 뒤도 안 들어보고. This is wrong number.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선생님 안 돼요. 졸업 좀 하고 시간 좀 줬다가 불러날라. 대단해요.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들께서 이제 가지 말고 여기서. 못 가게 하셨죠. 활동하라는 얘기. 못 가게. 우리 이렇게 된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이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서울대 음대 수석 입학부터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응답이라는 건 내가 기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 제가 예원 중학교 때. 예원은 이제 예술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 때 3학년이 3학년 성악가가 대표로 이렇게 답가를 해요. 노래로. 매기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제가 1학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거 너무 하고 싶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졸업식 때 제가 매기의 추억을 불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수석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성악가 수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고를 갔는데 5월 달에 예술의 전담 콘서트를 빌려서 예고 연주를 하는데 3학년 선배들이 각과 1등들이 이제 거기서 노래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해요.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거 진짜 쓰고 싶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제가 정말 그 자리를 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술의 전담 콘서트를 데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대 성악가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셨어요. 아니 모태신앙이에요? 네. 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가가 3대째고 그리고 외가가 4대째예요. 그러시구나. 하파음 칠 때네. 아니 근데. 그러면 항상 그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할머니, 엄마 계속 보면서 자랐겠어요. 그리고 몸은 이탈리아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였네요. 엄청 많았고 또 한인교회 목사님, 장노님도 저를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좀 드렸어요. 집에서? 네. 집에서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셨거든요. 모태원 밥 안 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밤에 목숨을 꺼져요? 아니 근데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이래서 막 그걸 외울 수 있게끔. 네. 10편 1편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구절 구절을 이렇게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도 주의 성소를 빠진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많은 말씀과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어렸을 때 그 외웠던 성경 구절들.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부흥회가 있으면 새벽부터 교복을 입고 새벽에 부흥회를 갔다가. 맞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4대신앙 3대신앙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 신델라 자매는 이미 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배에 있어요. 배에 있네요. 아니 근데 저 너무 걱정이. 이렇게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으니까는 뭐 갔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좋아서. 저는 순수히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뿐인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부족한 인간인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춰질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꼭 가정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찬송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기억나는 거 딱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 피아노이 같이 왔으니까. 하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회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헬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셨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셨던 성경책을 저도 같이 이렇게 보는 이런 거. 그래서 꼭 제 간증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이래서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신앙의 계승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아니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다가 여자가 뚝 떨어져서 유학생활을 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더 열심히 막 사셨잖아요. 2년 6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그러면 분명히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몸은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몸 아플 때 더 서럽지. 그렇지. 외국 가서 몸 아플 때가 정말 서러워. 맞아요. 제가 근데 아 어떡하지? 정말 서럽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2개월 차 때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몸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 손하고 발에 피부병이 엄청 심하게 난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근데 유럽에 병원비가 진짜 비싸거든요. 비싸죠. 그게 아직 진짜 비싸죠. 유럽에서는 병원 가볼 생각도 아니에요. 보험 없으면 병원 근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응급실에 가면 병원비를 안는데요. 무료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빨리 여기 가라고. 그래서 병원을 적어듣는데 거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만 하는 종합병원 크기의 피부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근데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언어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일본 친구였는데. 일본. 그 친구가 2년 동안 사는 친구라 언어가 굉장히 유창했어요.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려운 이태리어로 저의 병을 설명을 하면 이 친구가 쉬운 이태리 말로 저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제 언어로 선생님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창 하다가 근데 너는 왜 자꾸 이태리 말 하냐고. 너는 같은 나라 사람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이 친구 일본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2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됐다고. 근데 선생님이 저희들의 우정이 너무 귀했나 봐요. 너네 정말 귀한 친구들이다. 어린애가 와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났다는 게 너무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 진료비, 그날 진료비. 그다음 제가 5일 동안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5일 동안 입원비, 그리고 퇴원하면서 왜 약타가잖아요. 그 약제비까지 다 선생님이 무료로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무료로? 네, 무료로.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다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델라야, 너무 걱정하지마, 너무 무서워하지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돈도 없고, 그렇죠? 잘 지내라고 하나님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5일 동안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언어도 못하는데 5일 동안. 근데 거의 여성병등이었는데 아줌마, 할머니, 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만 정말 많았던 병등이었는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나 피렌치 사니까 놀러와라. 나 사르데냐 산다. 소렌트 산다. 놀러와라. 저를 5일 동안 못살게 울었어요. 가만히 나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시가 없는 거예요. 외로울 시간이. 그랬구나.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그 시간을 계속 옆에 있는 분으로 위로해 주셨네요. 일본 친구 지금도 맞나요? 어제도 제가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얘기하고 그럼 이태리 말로 해요? 네, 이태리 말로. 다행이네. 답으로 얻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관계는 신데렐라가 모델, 신데라. 신데라 씨가 교육을 하시면 되겠다. 아니, 근데 신데라 자매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본을 받고 처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힘들 때도 하나님 이렇게 찾고 제가 기쁠 때면 하나님 이렇게 찾고 하나님 저 내밀기 나오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더 어떻게 표현을 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뿌리 깊은 모태신앙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게요.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 구름 속에서 그냥 천둥 먹여 구공 꽉 넣어둬 이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떨 때는 두려움의 하나님도 있을 때고 그렇지. 그런데 그냥 4대째, 3대째 내려오는 집안에 뿌리 깊은 그냥 저 모태신앙인 항상 계시는 부럽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냥 항상 내 옆에 있는 아인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델라시를 갖다가 그냥 무한 신뢰하시고 무한 사랑으로 그냥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신델라 자매님한테 찬양 한 곡 더 부탁드렸다면 미리 이걸 해주셔서 10편, 23편. 아, 네. 저의 고백 같은 찬양인데 여우와의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하다기보다는 뭔가 감사함이 더 많은, 그래서 그냥 늘 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여우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진짜 이게 신앙 고백이죠. 아쉽다, 근데. 너무 짧아서 아쉬워. 그러니까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길게 안 될까요? 글쎄요. 저기 우리 인사드리고, 마지막에 인사드리고, 여기 비워드릴 테니까. 마지막은 어떤 찬양 준비할래요? 아, 마지막은요. 또 그 찬송가 앨범에 나오는 곡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이렇게 발랄하게 부른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나요? 네, 막 다들 주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되게 진하게 부르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친절한 성령님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제가 피아니스트랑 같이 편곡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인사하고 나중에 공부를 마련해 드릴게요. 자, 기타리스트 함춘호 선생님하고 싱글 앨범 발표했다고요? 아, 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거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내가 있음에라는, 네가 있음에라는 타이틀로 기타리스트 함춘호 선생님하고 솔로 버전을 불렀고 그다음에 또 한 곡은 또 내가 있음에 같은 노래, 같은 가사인데 국민 배우죠. 유준상 씨하고 이제 뚜렛을 같이 불렀어요. 그런 노래 잘하죠. 네, 잘하죠. 뮤지컬 배우니까. 네, 저랑 뮤지컬에서 같이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 곡은 같은 노래, 같은 가사이지만 완전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두 곡이요. 그리고 작사를 제가 했는데 10대, 20대의 풋풋하고 귀염귀염한 사랑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지쳐있을 때가 나를 돌보기도 힘들고 설렘도 잃어버렸을 때 문득 찾아온 사랑을 만나면서 설렘도 되찾고 다시 생기가 돋는 약간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들으시면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공감하네. 그럼 그 영감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가사라던가? 그 뭐랄까 지쳐있는 삶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좀 생기가 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해서 경험담을 네, 그쵸. 경험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로 해서 네, 싱글 앨범을 잘 묶었습니다. 아니, 근데 신델라 씨. 아니, 여러 가지 장르 일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이거 회사까지 만든 건 뭐래요? 한 기획사를 만드셨어요. 아니, 무슨 회사까지 만들고. 여러분, CEO세요? 기획사에? 아, 그냥 CEO라기보다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정말 저희 친구들이 같이 한 컴퍼니인데요. 제가 델라벨라 싱어지라고 해서 서울대 남성 사중창 친구들이 있고 또 델라벨라 밴드라고 해서 저희 밴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함춘 선생님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 혼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회사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멜로디 컴퍼니인데 멜로디? 네, 제 친구들이 제가 회사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두워서 음악인들이 함께 세운 회사 음악 컴퍼니, 멜로디 컴퍼니 그럼 어떻게? 몇 분이나 함께 하세요? 지금 팀장들은 저랑 같이 해가지고 총 9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성악, 기악, 현악, 관악, 재즈밴드 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많네요. 네, 많죠.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네요. 저는 작지만 저희 친구들이 다 크기 때문에 음악하는 음악인들이 만든 멜로디 컴퍼니. 네, 맞아요. 앞으로 이제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전하고 기도 제목 좀 나누게요. 저는 소프라노지만 오페라부터 시작해서 크로스오버 많이 부르잖아요. 뮤지컬, 대중음악 다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 노래를 부를 때도 또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찬송 앨범 나왔으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사냥사욕도 많이 하고 싶고요. 아까 이 찬송으로 드리는 고백글에서 신델라의 첫 번째 찬송가 앨범 이게 수익금이 선교사님들한테 간다니까 이렇게 들어보시고 헌금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아니, 내 앨범이 그리고 내 목소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라고 목소리 이쁘게 주셨지. 아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주셨을까. 아니, 우리는 이 자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한 자리죠.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네. 무대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태 신앙이 다른 거를 가끔 느껴요. 아까 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 어, 하나님은 하나님인지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하지? 이랬잖아요. 한 번은 이게 제 경험인데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리고 내가 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5대 신앙이신 분이 5대째 신앙인 분이 그냥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으러 나와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한 번 먹었어요. 왜냐하면 5대 신앙인 분은요. 그게 몸에 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날은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너 좀 만나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맞아요. 우리가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효도하려고 가는 게 아니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냐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냥 가는 거지. 오늘 우리 신덜레 자매를 통해서 뿌리 깊은 모태신앙 3대, 4대 신앙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가정예배의 중요성으로는 알았습니다. 그 가정예배에서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힘들 때 계속 계속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강한 힘이었다고 하는데요. 찬양으로 또 여러분 그 마음을 한 번 또 느껴보시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으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빛소리 들려 산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배신 사랑에 얻냐 참배신 사랑에 얻냐 참배신 사랑에 얻냐 바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비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